아, 전장? 아, 투표? 미쳤네 투표 환장했네 침해전장 자, 야수가 떴어요 3등 3등 이렇게? 이렇게? 아, 좋고요 아, 좋고요 이거 날 잘 못하는데? 뭘로 개져? 와우 제 몫을 톡톡히 해야될군요 아, 이거 업했어야 되는데 그치? 이거, 이거 두개 사가지고 업했어야 됐네 근데 패하니까 패하니까, 패하니까 패하니까 어? 탱탱탱탱탱탱 롯롯롯롯롯롯롯롯롯롯롯롯롯롯롯 베이징끄롯롯 네, 몇년에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이요 이야아 최고로 잘 쌓아봤다 데미지 쫘악 뽑아내죠 여기까지는 항상 분위기 좋아 침착맨의 이 번호 김치밀크티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오 이거 아잇 버려 아수이는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쌍 이빨이란 거다란지 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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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항상 이 4턴에서 좀 이상해 뭐 5,6턴에서 존망해 야 미라를 할 줄 몰라 사실 어 계속 압박하시죠 이거 먹을까 이거 할 필요 없지 이거 할 필요 없지 이거만 먹어도 되지 사발하라고? 근데 어차피 이걸 사도 사발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어차피 돈을 돌려받으니까 이게 맞는 거 같은데 저런 점 맛을 해? 아니 많이 먹지 않나 다짐 으악 마읍 으악 다짐 다짐 으악 존롤 조스스터님 조두...조짱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용 살아있어서 육발도 괜찮지 그리고 체력도 보존이 잘 됐어 아 오케이 아 아 수수수수 5발해요? 6발해요? 찌 피 많잖아 뭐 맞아봤자 뭐 십몇댄 맞겠지 가짜장전도 되어있고 57dm이지? 야 이거 맞을만하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데 내가 업이 빨라가지고 되게 지금 강력할 타이밍인거 같잖아 6턴밖에 안됐어 6턴밖에 얘도 쨘거야 아 10발 없나? 나 10발해도 될거같은데 10발 없나? 나 10발해도 될거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싸울꺼에요 신냥이 지금 몰록이 죽었어 아 흉합체? 야 흉합체가 좋아 이거 흉합체가 좋아 왜냐면은 흉합체를 해놓으면은 나는 버프주기가 너무 좋아 흉이야 흉 얄못드라 좋네 이제 그 그것만 씌우면 되지 얄못드라 이거는 씌우면 되지 검고큰개님 7개월 구독감사합니다 같습니다 어 35%나 돼요 5데미지 밖에 안맞아 맞아봤자 잘 맞았어 폭탄도 아 어? 이기겠는데? 이겼네 5..5..5성까지 쨘는데? 쨘는데 이래 전투의 음성 전투의 음성 2번 발동 일단 이거 사 R4 R4기 전에 이거 샀다 팔았다 좋아요? 이거 샀다 팔았다 좋아? 안좋아? 안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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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다 전체적으로 갈아야 하잖아 아주 듬직한 하수인이군요 어? 불안이다 아씨 불안했으면 이거 필요없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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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불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 아! 정령 샀어야 되는데 그치? 주전자를 키우기 좋은데 정렬 아니 짬으로 갈라고 짬 그니까 지금 턴은 그냥 강해지기 얘는 좀 주는대로 써야되니까 일단 4 지금보다 센건 4 그리고 다음에 어 좋아 그러면 기계 이거 악마 기계 두개 가져가자 자 어때 기계 두개 가져가 어 필요없어 어 정령 이거 하나사람 이거 기계? 팔아 얘가 좋나 얘가 좋나? 뭐가 더 좋아? 얘가 얘가 스니드가 더 좋지 R보다 얘가 더 좋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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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없을 것 같음 빛을 믿고, 분노를 제어하십시오 왜? 기계 이거 두개 키워도 돼, 기계는 아 알? 얘, 얘 리필 리필 3위짜리 가야지, 크지? 불안때문에 크지? 리필한다는 특수능력을 높이평가 이게 필요한가? 필요없지 이거 필요하다고? 이거 못 피워, 못 피워 어, 희들아 철쿵 얘 차네 진정한 시간을 끝을 목격했다 고갖다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근데 얘가 그게 너무 안 나온다 버프가 불안이 키우기가 좋아 버프가 안 나오잖아 버프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하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키워 이거는 뭘 하나 버려야 돼 뭐 버릴까 빗송은 있어야 돼 빗송은 있어야 되고 룡 이거 쳐내자 이거 아니면 얘 쳐낼까? 얘 쳐내자 얘 얘가 별로야 진짜 차 한잔 하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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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렇게 했으면 다 갖다 꼬라 박아줬을텐데 공격력 두배로 할까? 이거 첨보로 할까? 첨보가 낫겠지? 스탯은 얘가 채워줄 수 있으니까 첨보 가고 업하고 지금 이거 되나? 하나, 둘, 셋 얘 빠지면 이것도 있으니까 불안팔고도 한번 쓸 수 있긴 해 너무 느려? 들 것 같은데? 아주 듬직한 하세인이군요 빛송을 버리라고? 빛송을 버리라고? 하나, 둘, 셋 이건 네 개 불안할 거면 세 개만 키워도 되는데 근데 이거 미라우스라서 불안하기 힘들잖아 그치? 미라우스라서 하기 힘들어 그래서 이걸로 가도 돼 죽었지만 칼렉은 전압만 찾으면 되잖아 칼렉이 키우기가 더 쉽지 않아? 아닌가? 아 4등 1, 2, 3등 거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철산동 백수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 이거 미라우스에게 어려워 아 이거 되게 잘 풀린 건데 그치? 아 이거 되게 잘 풀린 건데 그치? 아 이거 되게 잘 풀린 건데 그치? 야 근데 손에서 놀고 있는 부측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되지? 부측을 고르고 불안이 떴는데 부측 1회용 있다고 평생 이용권을 안 사? 그치? 그 엇가지 자 이번에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죠 야 퍼프가 나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불안 사가지고 딱 하면 좋은데 안 나온 걸 어떡해 제가 가장 아끼는 지휘관께서 돌아오셨군요 시작할 준비는 되셨나요? 제가 가장 아끼는 지휘관께서 돌아오셨군요 아 좋죠 거대부른 쏘리 거대부른 쏘리 그니까 이렇게 근본있는 까는 걸 하라고 근본있게 까라고 말도 안되는 걸로 아 좋죠 아 좋죠 아 좋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전암하고 버프랑 무슨 차이냐고? 아니지 버프보다 전암이 훨씬 많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엇가라는 거야 자 여기 잘 생각해야 돼요 요거 세트로 갈 건지 왜냐면 얘는 이게 좋아 이거 때문에 이사를 간다? 오바죠 아니 제가 4턴까진 괜찮아요 4턴까지 아 미쳤죠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요거 갈게요 왜냐면은 뭘로 이거 3개 다 좀 오래 가져갈 것 같아서 근데 이거 어차피 바꿀 거잖아 2턴 뒤에 내가 뇌절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기물이 다른 생각을 못하게 떠야돼 다른 생각을 못할 정도로 떠야돼 안방 챔피언님 23기록도 가져간다 지금 봐봐요 지금 좀 세잖아 세지? 그럼 7하고 8이 되잖아 이걸로 깎아놔 그럼 바꿀 수가 있어 이걸로 하자 컵이 좋은데 이걸 하면은 7이 되잖아 그럼 다음에 6이지 6, 8이지 그럼 사놓은 거 하나 팔고 업하고 된단 말이야 그냥 이걸로 가자 왜냐면 내가 지금 세니까 이것 때문에 5턴까지는 괜찮아 왜냐면 생각할 게 없어 5턴까지는 몇 턴부터 과부하오냐면은 삼성 상점 사야되는 데부터 살짝 과부하오고 사성 상점 아무런 준비 없이 올라갔을 때 그때부터 이제 뇌절 시작해요 이런 페어 같은 게 있으면 차라리 사성 가서 찾는데 페어가 없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사성이 올라간다? 이제 뇌절 시작해요 후원 감사합니다 거기다 이제 채팅창 이제 개청자들의 말도 안 되는 그 있죠 그니까 그 말이 ㅈㄴ 말도 안 되는데 내가 지금 하는 꼬라지가 ㅈㄴ 못해 그니까 할 말이 없어 근데 이 말은 말이 안 돼 채팅창에 있는 거 그니까 그게 ㅈㄴ 열받아 근데 할 말이 없어 왜 ㅅㅂ 저 터지니까 근데 계열 받아 오우 예아 미쓰락스도 별로지? 이게 좋지 야 어떻게 다 있지 이게? 4개 있네 송빛은 빗송 하위 버전인 것 같던데? 왜냐면 다른 기물들이 구리 안 올라가니까 그치 아 매직빵님 4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한판 하시죠 선생님 그 직발경 그 배도라지 상 받은 거 왜 종수가 갖고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아 지 맘대로 왜 지가 가자 지가 뭔데 당연히 그 직발경님 같은 게 어? 팀 내 어르신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치과에도 딱 하나 그 전시해놓으면 또 멋있잖아요 자자 집중하시고 근데 뭐 이거 하나면 하나 어 해서 하기 이거 이런 거 사는 게 이제 뇌절 하나 사 나 지금 쎄거든? 어 잠깐만 이거 봐봐 독 찾으면 이거 되게 좋거든? 와우 와우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빗 쏜 기물찾지 어파라고? 어파란 얘기야? 기물찾으란 얘기? 빗 쏜 기물찾지 빗 쏜을 찾았으면 올릴만한 걸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개소리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걸 당당하게 하고 있으니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럴 햇살 죽 흥 흥 ㄷㄷ 난 갑자기 업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이겨용 여율재비님 이겨울구독 감사합니다 이겨용 사면은 재수없어 재수없어 이겨용 사면은 재수없어 이겨용 사면은 재수없어 이겨용 사면은 재수없어 이겨용 사면은 재수없어 왜 용능 안써 이겨용 사면은 재수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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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 한번 보고 아! 라그할걸! 라그했으면 미친듯이 했잖아 아니야? 근데 라그하면은 그냥 이런거 정녕 샀다 팔았다 하면 되는거 아냐? 근데 왜 하지 말라는거야? 라그를? 아 자리 없어서? 두 자리 필요하니까 라그 있으면 이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아기 좀 한참 동만 찾으면 될 것 같은데 그죠 해적대표로 에오가? 굳이? 에오가 굳이야 왜냐면 이거 두개 해서 66 12 12 3턴 걸려 따라잡으려면 3턴 걸려 그리고 이거 하나 팔아야잖아 멀록일 때 업하자 업해도 돼 이거 자동화 시스템이라 용하나 싸 어차피 돈 남는데 아니 3턴 안에 대충 끝나잖아 그리고 이거 팔면은 성장속도도 떨어지고 다하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오씨 센데? 독성 찾아요 독성 나는 이거 빗송 대기면은 빨리 업해서 충합체 찾아야 돼 오우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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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이게 엘리자가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 높대 한 50% 된대 룡족 엘리자 엘리자 하나 가져가 어 여기다 도발하고 싶진 않은데 어 이거 괜히 샀나봐 아 아 아 아 아 아 턱 나왔는데 이거? 왜 여러분 와.. 흉합지 두개 찾고 이거 뭐야? 어? 이미 흉 하나는 도발까지 발랐어 플러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ㄷㄷ 희살림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희살림 2개월 흑압채 흉압채 나오잖아 그지 거기에 정령찾는거 해야됐어야됐나? 얘는 못이기잖아 아 근데 포샷님은 이거 이기는데 막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거 해봤자 의미가 없어 아 구울러 왔었는데 근데 구울로 안돼 구울로 안돼 운동하러 왔어요 울렙가 자, 앞에 있는 저게 안터집니다 그리고 저거를 요걸로 잡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요걸로 잡고 요걸로 요걸로 잡아요 못이겨? 독 발라야 돼? 독 다 독 지금 한 50 50 됐겠다 독 독 독 광역 없나? 히드라에 독 못바르나? 그니까 이게 독을 제껴도 그냥 기본 깡스탯으로 안 돼 그치? 50 50 아니네? 이거 합쳐지 않나? 그치? 좋네요 겨워 와 꼬라박았어 아 아네 더러운 사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렇게 또 고민할 거 없이 또 이렇게 또 기물이 떠주면 또 털보가 또 합니다 할 때 합니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사성 업그레이드 하려고도 하는데 오발이 떠줬어 이렇게 그냥 고민할 거 없이 떠주면 그리고 빗송이 떠 저 이럴며 흠 흠 이거야? 클레이톤... 모르겠어요. 녹차 같습니다. 어! 한 번만?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용족도 있어. 한 번만 더? 야수, 멀록, 다 있어. 정령. 미라한테 좋은 거 다 꾹꾹 눌러 담았어. 수업 할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사은이도 좋은 곳이 바꾸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곳은 사은이도 일주일이 있습니다. 진짜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이 곳은 다 순서의 주인공입니다. 이 곳은 다시 한 번만 더 좋겠습니다. 아 그냥 이거 사고 다음에 사고 이거 할걸 그치?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할걸 잘못했다 용 사고 다음에 업하고 아 아니다 아니다.. 아냐아냐 아냐아냐 사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세요 근데 이거를 할 필요가 있어? 굳이 막 얼리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이거 옆에 막 잠가가면서까지 그건 아니죠 밀한데 업을 따라잡았어 그리고 기물도 더 세 이건 끝난 거지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하나를 먹 팔까 마지막 한가당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음? 왜 이거 좋아 미라는 페어 좀 힘들어 나부터 나부터 오케이 오오오오 근데 얘가 안 터지네 오케이 우효오오 럭키다제 이거 지금 타이밍에 이거 센데 업하자 좋긴 좋은데 아 이거 살까? 아 이거 별로였던 것 같애 사는거죠 사는거죠 이거 좋아 솔직히 이거 좋아 그죠? 인정하시죠? 안좋아 아 좋나? 아 좋아 좋아? 맞아? 이거 좋아 이거다 8,8,9 이걸 뺄까? 쓱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안되지 여기까지는 잘해 여기까지는 잘해 이제 업이야 이건 업이야 다 바꾸고 싶지 않은데? 아 멀록이라서 이거 하면 좋을 것 같다 예 왜? 영능 몇번 쓰지 않았을까? 여기서 한 두개 있을텐데 영능 하나 아 내가 더 손해 일뻔 아 얘는 독바를 수 있잖아 두배용은 못바르잖아 나 센데? 이것들도 별로잖아 이것들도 별로잖아 다음엔 이거 떠서 칼렉 아 말도 안돼 그치? 말도 안되지? 이거 뭐 다음에 처음에 딱 깔린거 5성기물에서 이게 딱 뜬 다음에 이걸로 해가지고 칼렉을 찾아서 한다? 그건 좀 말이 안되는 것 같아 좀 그렇잖아 잘 싸우는데? 얘가 문제나? 얘 맞춰줘 아 저거는 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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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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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있어? 요거? 오, 라그. 봐봐. 야, 봐봐.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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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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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잠깐만 아시 미친 어? 이게 맞나? 아 잘못돼 이거 먼저 때리는데 왜 팔아야지 어 근데 이겨 아 이거 앞에다 놨어야 했는데 내가 성공이 무조건 뺏기는데 아 잘했잖아 이거 라그 이거 버프 3인버프 그리고 어차피 이거 성장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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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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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깟이 안 빼서 되겠는데 이거 빼자 이거 빼야지 이게 이게 그 가 이거랑 이거 빼야지 피송 한 왜냐, 얘네가 버프해줘, 얘네가 티몬 메카 이걸로 변신하면 안올라가죠 이걸로 담아 팔자 도발이 너무 많아 이거 잡아야 되는데 좋은거 너무 많아가졌어 이겼다 최소한 지진않아 아 지금 죽여야되는데 다수인들이 제 몫을 통통히 해냈군요 어 새로운 영웅 발견 다수인들이 제 몫을 통통히 해냈군요 다수인들이 제 몫을 통해 다수인들이 제 몫을 통해 다수인들이 제 몫을 통해 다수인 다수인들이 제 몫을 통해 그지 뭐 빼? 뭐 빼? 아 쓰발 뭐 빼지? 아 노미는 있어야 돼 왜냐 얼방 있으니까 엄청 키워 얘 아닌가? 락을 빼 락을 빼, 락을 빼야지 WN, R, A, K, F 락을 빼야 돼 노미는 스탯이 좋잖아 지금 락을 안해도 돼 지금 락 어 이거네 자 아까 누구였지? 다음 턴에 락 나오면 합치고 아니면은 락치고 아니면은 어차피 지금 키워야되는게 하나 있고 그니까 깡스탯이 좋아도 첨보는 나중에 필요하지 않나? 아이 몰라 안쓰면 안쓰고 첨보용을 팔라고? 용을 왜 빼? 놈이 팔라고? 건가? 놈이 파는게 맞나? 그니까 놈이를 왔다갔다 해가지고 얘를 버프할거 아니면은 30, 30까지 갔잖아 근데 그거보다 얘가 더 좋잖아 놈이로 갈려면 라그 두개를 팔아야돼 근데 라그가 이미 쎄 그니까 놈이를 팔아 아 아닌가? 용을 팔라고? 왜 자꾸 용을 팔라고 그러지? 헉? 헉? 이야 아주 뚫진한 하수인이군요 일단 창문 Advanced 여기다 esta прыknown 자 3 말씀 1 6 여긴 나의 영역이다 그래도 이겨 나 돈 남았어요? 아 흉에 독이 없대 아 안내길 잘했네 어? 졌어 아 전투에 열기가 정말 뜨겁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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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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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케이. 이겼다. 컴퓨터가 느려서 그래. 피지컬이 안 좋은 게 아니야. 컴퓨터가 느리잖아. 화장실 좀 갔다. 리오엘루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기면 안 되는데.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운빨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8,000점이라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시청자 가청자님의 어떤 그레이드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운이 안 좋아도 8,000점 이하는 좀 화장실 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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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당황 어 여러분들 탈보았습니다 어 탈보았 아 쥬형한테 내가 그거 안했나? 죄송 저 오늘 또 산책 따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또 털버한테 거시면 돈 복사 시켜드리니까 많은 투표 부탁드립니다 종잣돈을 만들고 싶다 이러신분들은 치매전장에 투표하시면은 돈복사 버그가 있어요 지금 아 작은재비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오늘 저 컨디션이 참고로 좋진 않다 썩 좋진 않다 좀 과로했다 최근에 쭈하 안녕하세요 갑니다잉 예이 아 투표하셨죠? 요? 무슨 투표에요? 전장투표 아 저기 배당이요? 네 그렇죠 오늘은 뭐 역배를 좀 노려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는 컨디션이 좋진 않습니다 무슨 컨디션이요? 연장 컨디션이요 항상 안 좋았던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아니 항상 최고였는데 아 그래요? 아 난 컨디션 안 좋았나 보다 안 좋았나 보다 했는데 어제 너무 한시까지 노래 부르고 그래가지고 목도 약간 잠겼잖아요 그래요? 성대가 진짜 내구성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대로네 사실 성대를 안 쓰는 걸 수도 있어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뭘 쓰는 거야? 왜 목이 잘 안 쉬지? 성대를 안 쓰고 다른 부위로 부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노래 주머니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뭐 다른 막 여기 이상한데 이상한데 내가 잘못 쓰고 있는 거 같아 소리를 지금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막 성대 옆에 있는 이상한 뭐 잘못되가지고 구멍 난 부분으로 그 부분으로 막 소리내는 그런 느낌? 어 약간 효인이구나 일종의 아 스타트 좋죠? 와 너무 좋은데 이거? 이세라는 이길 수가 없죠 기분 좋게 기분 좋게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얼려도 될 거 같은데? 근데 이거보다 좋은 게 있어? 근데 이거보다 좋은 게 있어? 오 오우 우우 그러네 이게 더 좋네 근데 이거보다 안좋은게 별로 없구나 멀록파도술사 정도? 형이 형 이제 할 줄 알죠? 저 신인 상부하던 사람이에요 일단은 일단 여기서 두 개를 가져올 수가 없잖아 서둘 필요가 없다 서둘 필요 없어 서둘 필요가 없을 수가 없으면 서둘 필요가 없으면 서둘 필요가 없으면 서둘 필요가 없을 수 있음 아.. 좋은데 어 아 괜찮아 사체력 없어 어차피 감사합니다 다만 다만 내 사체력이 한 번에 빠진게 괜찮 안괜찮다 나왔네 119요 여기서 이걸 산다? 버킹 아마추어 이거 두개를 사 그리고 업하고 합쳐 하트맨드가 좋아? 이거는 해도 돼 근데 이게 4발을 하더라도 이게 맞아 그치? 근데 이게 4발을 하더라도 이게 맞아 그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절대 성장을 이 여기서 요금을 계속 준다고? 절대 성장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이 친구는 빨리 성장해서 갤라코스를 찾는게 급선물이기 때문에 계속 성장해야 돼 근데 이걸 하면 진짜 좋 터지는데 하고 아 아 근데 이걸 올려야지 할 수 있네 하드 스트리밍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할 줄 몰라가지고 스트로 알만 할텐데 이 효율도 떨어지는데 한번 제가 공부해볼게요 이거 팔고 해도 안 좋네 두개 팔고 냥이 해봤자 이게 더 좋잖아 감사합니다 얼려? 아냐아냐 됐어 됐어 얼려? 이제 나머지 세자리에 야수는 4,7? 안 아파 오케이 비싼거 잡고 오른쪽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들어 처먹지도 않으니까 무조건 가능이지 일단 이건 4 채워 아! 이거 할거 그랬나봐 그냥 아까 얼렀으면 나왔을텐데 아 이겨우 형은 아 별론데 하 이걸 일단 하자 깜짝 아니 다음에 올리고 합시다 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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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업하고 하나 쳐 업하고 두개까지 채울 수 있으면 두개쳐 퀵 꾸지 않아 킹 꾸지 않아 킹 꾸지 않아 8 턴에 이정도면 세지 아 센건 아닌데 중간은 가지 천보형이 좀 나와야되 천보형 나오면 얘 팔고 살게요 형직이 팔아서 세게 만들고 사면 되지 팔조형 같은거 나와도 좋은데 봐봐 중간 30 23 46 아 아 아 이거 상관없죠 아 이게 산게 너무 싫은데 아 타소해 자 이거 업하면은 4개 들어와 돌려가지고 나올까 돌려가지고 나올까 돌려가지고 나올까 돌려가지고 나올까 침 침 사기 사기 지금 항상 낼 수가 없어가지고 해초리만 지래 그치 그치 여기서 회초리 열대 맞아봐 롯데리아에요? 빅불버거 롯데리아만한게 없어 사실 나쁘지 않아? 나부터 어카이 얘가 안터지네 어카이 터뜨려주고 아 어카이 체력 많은거 잡아주고 어카이 이겼네요 어카이 방금 상대방 누구였지? 어카이 어카이 일단 다 교체해 여기까지는 사고 아 애매하네 어카이 아 참 애매하다 애매해 이게 지금 필요해? 엄마곰 같은거 어카이 일단 채우고 여기 도발이 없으니까 얘가 먼저 쳐야되거든요 어 어 이케 이케 아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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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개안지러워 아 아프겠는데 이 친구 어 칼 이건 너무 역겨운데 살았네 아아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아 좀 파이트 더 봐야될거 같은데 올려요? 어떻게 적된거 같은데 별찐거 같은데 흫 이제 나왔네 아 하긴 싸야되는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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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오민 뺄 뺄 고갈 정도인데 필요한게 아까는 이거 했을때 업을 못한게 1코가 부족해가지고 아니면 업하고나서 산... 산 다음에 했었던거 했던거 아까 6 6을 올리고 했었어야 되는거 근데 이게 지금 해도돼 여긴 한번 싹 둘러보고 오우 좋아 아우 이거는 잘 키웠는데 오 좋아 오 좋아 예술로 뺏겼어 오 아 안터지죠 좋아 안터지는게 나 안터지는게 더 나 얘가 문젠데? 얘가 여기다 꼬라... 졌는데? 아 앞자리 또 바뀌었네 사소해 사소해 미안합니다 뭐야 나 5성이였어? 아니구나 업 안했지? 밥먹으면서 하면서 그랬어요 왜 찾을만하네 분산됐어 우리 침착맨이나 응원할까요? 흫흫 음 좋다 소포모어 징크스라는게 있어 신인상 받은 사람이 그 2등에 준내에 못해요 그게 온거 같아요 아 아 주작가님 그 스캡 그 뭐야 컨디션 안좋은거 맞아요? 안좋으셨잖아요 저기 똑같은데 흫흫 아 아 나 얘인데 내가 이거 아 맞지 손 넘지 싸우는거 왜이렇게 손 넘어? 나 죽겠는데? 죽었는데? 이거 안터졌지 이거 했지 또 이거나왔어 또 이거 나왔어 아닌가? 아니지? 이거 잡고 잡고 이겼네 아 비겼네 비겼네 아 이겼네 아 이 젓네 젓네 썩을 사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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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번 사소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소해 사소한게 겹치면 커지죠 사소해 사소해 리븐데어가 있어야겠는데 곰치우고 사소해 사소해 저거 바꿔야겠는데 이제 흫흫 이거 자유이용권 굳이 할 필요있을까요? 필요없잖아 그쵸? 맥은사 중매친구들 정리해야되겠는데? 중매친구들 정리 안해도돼 지금 도발? 도발하나? 기계니까 도발하나 가져가 어때 근데 이거 아르거스를 이렇게 발라야되나? 이거 아 민트웨이 발라오네 아르거스에 안바르고? 아니 저기 아 저기 골드리는 안바르고? 골드리는 음 터질거 같긴 해요 어 이제 얘가 필요없네 별로 비어 어 이렇게? 맥무나 저기 리븐데어만 있으면 좋겠어 근데 얘가 지금 제가 막 좀 낮은 단계면은 얘한테 그냥 받겠는데 근데 아르키로는 기계에 잘 안가는데 봤나? 쓰윽 오우 잘 긁었다 쓰윽 쓰윽 이거 이제 마미곰 빼 마미곰 첨보? 첨보가 맞지? 이거 스탯업 이거 의미없어 의미있나? 의미의 첨보 첨보가 나 의미의 첨보가 나 와 칸을 진짜 안준다 이게 별로네 쥐랑 저거 바꾸죠 가죽불하고 가죽불하고 네 가죽불하고 바꾸죠 별로인거 같은데 앵무 있었다고? 나 못봤는데 황드라는 이거 내는거는 이거 안받아요 안터졌어 앵무 아까 산거? 어? 오케잇 옥카이 옥카이 어? 모르겠다 어?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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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카이 쫄보 처럼 쫄보 처럼 월방하니까 그렇지 쫄보 처럼 월방이네 앵무하고 리분되어 찾기 대작자 아 이거 필요해 이거 필요해 누나 왜 왔네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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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데 필요해 근데 이거 자리가 있나? 자리 있어 이거? 리분되어 하나 깔고 쥐 빼야죠 자리가 없지 않나? 엄마 빼고 이거 빼고 두개 빼는데 이거랑 리분되어? 앵무도 들어가야되는데 일단 사볼라 시간없어 오와 와우 아 이거 복사해야되는데 나 뭐했지? 왜 복사안해? 와우 복사맨을 사가지고 황금찾기로 수동 골드림만 들겼떠 어? 아 수동 골드린? 응 복사맨 합쳐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어디나봐 3개 주면 거기에서 골드린 골드기 그건 아닌거 같은데 아 이거 왜있지 내가? 멍청한 놈 어? 누나 누나 이제 곰팔고 누나 당황 아 아 리분되어 나오 맞아 리분되어 나와도 해야돼 야아 이거했으면 미쳤는데 이거? 내 보대 하아 입은 나와도 자리 없다고? 자리가 요거 빼고 두 개만 있으면 되거든 자리?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빼지 뭐 이거 어차피 뭐 스탯 뭐 그렇게 하는거 아니까 뭐 대충 동 나오면 되는거잖아 요거 빼 요거랑 요거 빼? 두 개? 손님이 둘이셔서 무조건 뭔가 황금을 만들 수가 있네 뭐가 나와도 응 자리만 있으면 근데 민초 좀 센데? 하긴 리븐 이거 떡대 바르면은 이거 좀 별 차이 안나 어우 잘 익었다 아 좋다 야 봐봐 윽떡대 와 잘 써본다 죽였죠 어 더 미쳤어 아 아 바보같이 해가지고 침착하게 하자 침착하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트 아 아 안나와 안나와 왱무 앵무 근데 뭘 버리고 만들어? 자리가 없어 ta QUEU 아니지 황 앵무로 만들면 되지 황 앵무 그니까 그 황형 앵물을 만들려면 손님이 나갈 자리가 있어야되는데 요걸 빼 요거랑 손님이 나갈 자리 두개 있어야되는데? 너무 손해인데? 누나랑 맥 팔라고? 아 맥 팔면 안되는데? 아 몰라 일단 해 이거 맞아 근데? 맞아요? 정 안되면 이거 해도 되니까 빼몰맨 근데 못내 방어로 빼몰맨이 낫죠? 아 아니다 아니다 죽매있어서 안되는구나 히들라가 낫지 않나? 모르겠다 아 몰라 히들라는데 너무 뒤데? 아니 이쯤에 보낼걸 근데 얘가 두번 발동해서 좋아요 얘 광역이 없잖아요 누나 없는게 좋긴 좋아 지금 근데 너무 센데? 스윽 아 잘 긁었어 스윽 어 모르겠는데? 아 히들라가 죽으면 안되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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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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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븐데어만 찾자 17.7% 17.7% 골드리는 황금만들거나 리븐데어만 찾으면 끝날거 같은데? 어 끝났어 응? 시체에 죽었어 이영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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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되시면은 말씀해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됐었죠? 준비됐습니다 갈까요? 네 가시죠 역배에 걸만해요 왜냐면은 배당이 좋아 지금 근데 이제 침착맨은 돌연사를 하기 때문에 돌연사 모먼트를 노려야돼 침복지 돌연사가 있어 한 8턴 9턴에 갑자기 돌연사해 이거 다시 한번 잡아볼까요? 근데 역배를 노리고 쭈의 전장에 건 사람 되게 많네 아까 판보다 더 많아 감사합니다 맴매사냥꾼님 감사합니다 어? 잡혔네 아 나 할 줄 모르는데 제일 좋은 거 골라 어? 전관이 제일 좋네 전관이 4티어의 왕이구만 사티어의 왕이라네 사티어의 왕이라네 어떤 이들이죠? 뉴조스 일어낸 별로 아냐? 아니 이걸 샀어 다음에 악마가 나와 악마가 나오면 오잖아 킹룸 성 또 옆에 있네 맞아 이거 근데? 얼리라고? 3턴 성전을 살라고 했지?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근데 얘가 영능이 그게 아니라가지고 라팜테크를 타면 되게 안좋아 충시관리인이네? 충시관리인이네? 라팜테크를 타면 버려지는 이 동전이 너무 많아 이렇게 가야지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이 장면 키워보자 어때요? 쭈웅이네 오 아 좋구요 어? 안되 아니 이성상점 쇼핑 안하셨어요? 여기 다 일석만있어요? 두 개 안 사셨네 1단계 하수인 발견해서 악마 찾아도 되고 요거 추가해도 되고 근데 이게 지금 살 게 없잖아 당장 추가해 근데 이거 사는 게 맞아? 근데 2단 맞고 그냥 안 맞는 게 좋긴 해 여기서 침착맨은 왼쪽에 놓는 게 낫냐 허각이 낫나 모르겠네 그래 말이 안 되지 지금 너무 센데 침착맨을 놓는 게 낫겠고 침착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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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 aquí 침착 3개만 버프 이건 5 5 근데 이거 중간중간 하나씩 팔면 의미가 퇴새 이거는 돈으로 페이백 이거는 5모벤이냐고요? 뭐 이거 사면은 얘도 공격력이 올라가 요거 살게 음 악마 막 사시네 막 오케이 어어 어? 어어 어어 이거 독성에다가 이거 하면 좋지 않나? 지금? 이거 좋지 않아요? 이거 좋은거 같은데? 이거 사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생각 이거 팔고 이거 두개 팔고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 띵크 업은 안돼 페어 찾아나? 이케 가지고 Men 나오 마이 안 마이 띵크 음! 왜 이렇게 쎄? 아! 줄 쳐버렸다 갈아 넣었네? 체력 아 이걸 제거해야 되는데 왜 자 여기다 다 굴아박았어 2댐 더 맞았어 2댐 더 맞았다 끝이 갑시다 2댐 더 맞았다 악마는 시종 같이 가자고 기계는 너 같이 가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어 야스하고 해적 멀럭 한명씩 챙기면 됩니다 찾아볼까 찾아볼까? 에 뭘로 까기가 좋은데? 에 뭘로 에 에 황금 에호가 히들아 이렇게 스카우트 하겠습니다 안 죽었어 효율 다 받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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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는 니가 오는게 나을려나? 아니다 아니다 어차피 같이 앉혈꺼다 니 늦었어 아 좋아요 자 이제 히드라만 찾으면 되지요 일단은 친구로 가자구요 좋지요 더 커다란 배가 필요하겠어요 좋지요? 이렇게 할까요? 아우 나쁘지 않아 얘도 급하게 업했어 이걸로 악 안죽고 얘 빨리 잡아 악 아 좋아좋아좋아 오히려 좋죠 아 좋아좋아 으어얅 으어억 전luent הק 갈지 instal 어파봇을 이제 좀 그 다음 행보 보겠습니다 яч 이거 올리고 할까? 아 근데 올리고 하면 불안이 안되잖아 이거 잡댁으로 가야겠다 그치? 이거 대표 이거 대표 이거 대표 해가지고 그러면은 해적대표로 얘가 엘리자가 엘리자 좋아 가고 아 뭐지? 애매해서 그렇지 아 그러네 엘리자 뒤로 가야돼 이거 해적대기네 또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덱이 너무 갈팡질팡 덱이다 오락그락 오가락? 응 덱이 너무 어려워 얘가 끼니까 방향을 못잡겠어 다 돼 네 그쵸 시대가 너무 또 늦게 나오면 힘을 못쓰는데 기계인가 싶었더니 또 멀룩인가 싶었더니 또 해적인가 싶었더니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이거 이긴거 같습니다 그치 좋고 아싸 아싸 힐금도르 너무 잘 싸우는데 너무 역한데 왜이렇게 잘 나와 밸루가 좋지 쟤 와 한바퀴 더 돌았어 열리자 근데 왜이렇게 벨루가 좋지 쟤 오케 이러면 됐어 자 잡덱으로 갑니다 아 아냐아냐 이거 하지마 하지마 아 하지마 하지마 이거는 첸코가 나와야지 하는거야 아 올릴걸 아 아 올릴걸 아 올릴걸 그냥 아 이게 의미가 있나 이건 있어 이거 시드라 가는거 봐 지금 하수이는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아 송빛 도전살때가 됐는데 10턴인데 스마트 엘엘 뚝뚝뚝뚝 뜨끈뜨뜨뜩 뚝뚝뚝뚝뚝 어우 좋아요 깔끔하죠 오케 제발 이겼죠? 오케 됐어요 뚝뚝뚝뚝뚝 어우 저 카드가 너무 까불어었어 이만큼만 질뻔였어 와 나다 자 그리고 독바르기 좋죠 두개있죠 사요 여기서 한바퀴 더 돌리기 자 그럼 이걸 팝니다 한바퀴 더 돌리기 아니면 올리기 어떡해 한바퀴 더 돌리기 올리기 여기서 올려야돼 보내고 잡고 돌리고 찾고 찾고 돌리고 찾고 올려서 애호가를 합치는게 재밌을것 같은데요 하나 더 볼수 있어 이걸로 해서 애호가를 황금 만들수 있어 그냥 바로 만들수 있어 그죠? 우라차차로 가면 얘가 여기다 하는게 낫지않나 그러면은 자리가 모자르면은 이 둘중에 하나는 이제 쳐내야지 되는데 얘를 쳐내야겠 얘를 쳐내야지 얘가 황금이니까 얘가 황금이니까 버프 받아야되니까 얘넨 물리독성인데 근데 얘가 안크네 얘 한번 걸어주고 내가 먼저 때릴수도 있으니까 한번 걸어주고 독성 들어가고 빈공간에 침투 어? 공간창출하고 침투 여긴 하파주의보호만 있고 눈은 안왔어요 중부지방에 눈 많이온다던데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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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버프를 해야돼 때리려면 아 이거 버프를 해야돼 돌켓어요 독 자 독 안바르게 잘했고 이거 독바르게 잘했고 이거 독바르게 잘했고 이거 독바르게 잘했고 이거 독바르게 잘했고 이거 잘 키웠는데 10데미지 맞는거 너무 욕심인가 10데미지 맞는거 너무 욕심인가 샵 잘 키웠지 쉽게 이겼는데 나도 가 왜요? 이 친구를 사서 이 친구를 팔고 이 친구를 변신을 하는거야 이 친구를 변신을 하는거야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합치는거야 야 이거 바꿔놓는게 맞아? 후 흉합체 되게 좋은데? 야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일단 한번 돌리고 나는 이거 흉합체 찾는게 맞다고 보거든? 나는 이거 어차피 이런걸로 강해질게 아냐 침착맨 둘중에 하나 보내도 될거 같은데 어떻게 하죠? 불안이 있나 한번 보고 야 이거 미쳤는데? 이러면은 진짜 지금 게임 끝인데? 둘다 보내야겠는데? 둘다 보내야겠는데? 둘다 보내야돼 이러면은 좋긴 한데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에다가 툭크툭 이것도 빼야돼 뺄게 너무 많네 둘다 둘다 셋 왈도 보내도 되는데 할까? 구울 쟁여놓을걸 또 지은걸 안봤네 어어 좋다 방심했어 죽겠는데? 재수 없으면? 아 아 너무 방심했어 나는 그거 빼는게 나을거 같아 일단 해적이 1순위야 그지 어? 구울 살것? 구울만 찾아야지 조심해 칩창맨 구울이 꼭 있어야돼 구울만 찾아야지 아 근데 도군 필요한데? 아 구울만 찾아야지 어 구울이다 하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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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서 첨보니까 얘 빼자 얘 빛송 있어야지 몇 포인트 잃었어요? 아님 얘 빼는게 제일 좋아 어차피 첨보가 빠지니까 얘 빼는게 제일 이뻐 아유 쥐앱다 이거는 약하다 아니다 이거 체력차지 구울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얘는 다시 또 찬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빼? 쑥 내가 아까 구울을 넣었다면 이겼을까? 내가 아까 구울을 넣었다면? 쑥 쑥 쑥 아니 바로 쑥 공간침투 요 쑥 쑥 쑥 안왔을수도 있어 피를 좀 피를 좀 피를 좀 아낄순 있었을 것 같아 그러면은 구울은 무조건 우리편이었어 여긴 다 발려있는 내가 이길수도 있었는데 그쵸? 영출하네 나도 얀씨 죽었어 조지피하기 너가 어게이 조지피하기 였네 조지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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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0.1% 비기는 시나리온은 뭐지? 닥터스트레인지네 거의 응 조지가 지쳐서 그만하자고 하는게 그거야 0.1% 조지 플레이어에 집에 그냥 정전이 되는 확률이야 맞아 저 죄송한데 화장실 한번만 더 속이 안좋으시네 많이 차를 껴서 마시니까 화장실 갔다오면 완전 재수 없애주는거 아시죠? 저 한번 믿어주시죠 걸겠습니다 난 드롱통 위에 앉아있습니다 고우 곱판 연속 졌다는걸 보면 안되죠 7등을 했다가 그 다음에 3등을 했다는걸 봐야지 흐름을 봐야지 흐름 3등을 했다 2등을 했다 3등을 했다 2등을 했다 3등을 했다 3등을 했다 어 나 주식 천재인가봐 8% 올랐어 미쳤네 가만 냅둬야지 50% 될 때까지 냅둬야지 어디냐구요? 비밀이에요 방송으로 확인하세요 다음 방송 언제냐구요? 목요일 내일 매주 목요일 오늘 밤 8밤 하냐구요? 아마도 오늘 집에 그 집에서 할 수 있게 인터넷 깔았어요 그 제 방에서 할 수 있게 거실에서 했었는데 제 방에서 할 수 있게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왓챠랑 유튜브에 동시에 뜨냐구요? 모르겠어요 왓챠에는 한 2-3분 정도가 추가된 확장판이 올라간대요 태모님 방도 따로 있냐구요? 아뇨, 없어요. 부부방이네. 죄송합니다. 가시죠. 가시지요. 활밤 편집봉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요즘에? 온갖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인의 패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근데 이거 하기가 힘든데 지금 왜요? 아니, 아니 처음에 만나네 기분 좋게 해드려야겠다 플러그를 하셨네 재밌어 플러그를 플러그를 제일 꼴찌인데 지금 근데 이게 또 포텐셜 있죠? 플러그를 딱딱 맞으면 또 그게 있어 어? 운명과 주유 스타트가 너무 상콤한데? 오? 또 떴나 보다 뭘로 떴네 아니거든? 복사는 별론거 같고 쨔까니 황카될려면 5코 써야되는데? 얼리고 계속 다시 해보시죠 떴릴 정도는 아닌데? 떴리죠 웨그톡을 웨그톡을 참 토그웨그를 참 좋아하죠? 그리고 얘가 좀 그 선진문물을 가져올 수가 있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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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롱멀롱멀롱? 이거 있으니까 멀롱코인 타? 일단 조지없구요 오른쪽 아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 그 판이 이 아저씨는 멀롱이 아냐 가짜 멀롱이래 이게 더 좋지 않나? 이거보다? 얘는 급발 찌나가지고 이게 안되잖아 빈보 한번 믿어봐 이성이니까 값을 하겠지? 아 모르면 그냥 이상해 괜히 손해보는 것 같아 또 노래 부르면 지더라? 하 무슨 소리에요 안 불러도 졌어요 아 이거 쥿끼미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친구 쥿끼미 음 에이 이건 이기지 흉이 의미가 있네 이게 3.3이라고? 아 육이? 왜? 찰 죽였어 맥카도 밴됐고 맥카도 밴되가지고 멀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거 같아 예! 알죠? 정령?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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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호오오올리 이거 아까운데? 지금 합치기 아까운데? 일단 얼 얼리고 불안찾기 얼리고 올려서 불안찾기 너무 아깝다 이거 아 얘 땜에 아 이건 이기지 아 팔고 하는게 나아 이게 맞아 아닌가? 팔고 하는게 나아 당장은 이겼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봤어요 얘한테 아치 두개가 있어야지 이거 그치 아 이거 얘 아니었으면 졌어 그거 아니었으면 정령도 있고 좋은데?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괜찮아요 가수인을 고용해보시지요 아 이거구나 너 뭘로기야? 어 아이씨 아이씨 근데 이거 맞나? 이것도 있잖아 이거 사고 이거 사고 근데 이거 어차피 한 턴에 해야돼 그러면은 이거 그냥 모아서 하는게 나아 무조건 맞아 왜냐면 서치하는 그거보다 이게 맞아 새끼리 어 그치 그걸 주는게 독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한테 어 왜 이렇게 아프지 너무 잘 떴어 오케이 저렴 됐어 아 아깝다 달게 맞아 정령으로 가실건가? 모르겠네 혹시? 정령 가는 사람이 없어 괜찮아요 누구는 지행착오를 겪긴 마련이니까요 공 있었어? 강한거 할까? 강한거 좋아 합치고 여기서 불안을 쳤습니다 그리고 떼헤이 오 좋아 왕브라우 아 잘못되다 내고해야되는데 복이 하나 있어야 되구요 복은 어 하체 튼튼한 친구한테 주는게 좋대 저런 친구도 좋고 어? 좋다 또 팔고 또 사자 와우 또 합쳐지네 민보 한번 믿어봐 하 oct 이거 잠갈 필요가 없나? 어 없어 굳이야 어? 어? 오케이 해주면 좋죠? 해주면 좋아 얘만 좀 이거 이겼는데? 여기 쭈꾸미 터뜨려주는 바라네 오모 나 아까 오모한테 맞았었는데 완전 달라져서 돌아왔어 이건 굳이 할 필요 없죠 굳이지 이거 굳이 아니야 이거 리븐 굳이 흉합체도 있네 이거 팔면서 찾아야되나? 이거 지금 팔게 없는데 아까운데? 이거 팔면서 찾아야되나? 이거 지금 팔게 없는데 아까운데? 좋다 하하 어우 너무 잘나와 기물이 어우 좋아 서기 아 수이는 줄었지만 고집 lots 돌려서 해도 안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민보 한번 믿어봐아아 넣어봐 정령, 오케이 다음에 팔께요, 요거랑 아이씨, 거기 이거, 허수로 쓴거 지금 기계 배뉠걸요? 아, 기계 배뉴 사실 멀록하고 똑같애, 생각해보니까 어우, 오케이 내가 먼저 때리기만 했을 때 가져갈 게 없는데? 그래도 이겨 하체가 튼튼해서 헤드 키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게 이게 맞아, 이게? 아, 이게 석 왜 이게 좋지? 아, 이거 때문에 그렇구나 어디있어 아, 이거 좋은데? 센데? 센데? 센데, 이거는? 센데,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 빼야되는데? 이거 뺄까? 센데, 이렇게? 길고만 있기에 너무 별로고 스읍 청지기는 별론것 같애 스읍 흥압챗 기계가 밴이네 이것까지만 하고 다음에 청지기 쳐낼게 구울 하나 쟁여놓으면 좋을 것 같다 그죠? 구울 하나 쟁여놓자 저번 판에 구울 없어서 줬잖아 구울 하나 쟁여놓자 근데 얘 얘가 그거네 메카가 없어가지고 메카가 없어서 좀 별로다 해적사 먼저 쟁여놓자 쟁여놓을 때 해적사 먼저 쟁여놓자 쟁여놓을 때 좋아요 하체 하체 무친 하체 스읍 아 이거 엄청 세졌는데 멀록이라서 이거 독 독을 이길 수 있을까? 이거랑 이거랑 하면 안 좋잖아 한턴만 더 쓰자 요거 빼고 이거랑 좀 더 쓰자 뭐야 여긴 이제 나왔어 뭐 좀 좋아 이거 사야되요? 흠 이.. 이걸 팔았었어 사였나 아 이걸 팔았.. 아이 아니야 아 몰라 몰라, 이씨 몰록? 하... 몰록으로 갔어야 됐나봐 몰록, 이씨 어, 지형이 더 높다 독 때문에 그러고나? 독이 더 많구나 나보다 어, 아무런 짓다! 기겼다 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이거 보호막이죠 무조건? 뭐 이런 친구한테 아무나 주면 되지? 오픈하는데 주자 합쳐질까? 오픈하는데 일단 사 일단 사 얘들 둘, 팔구, 한 번 해야겠다 별론데? 뭐야? 어 꼬쳐보자 꼬쳐봐 꼬쳐봐 쟤 됐는데? 쟤 됐는데? 쟤 됐는데? 쟤 뭘로 기네? 어떻게 될까? 쟤 하나 안 떨렸네 뜨구뜨구뜨구 이거 못 이긴다 이거 스탯이 하아 요걸 쳤어 피해서 얘를 잡고 얘를 잡아 됐어 이겼네? 이거 못 이기는데? 이거 어떻게 그지? 퍽 헉 에이빙해도 쭉쭉아나네 더 강해질 수 있습지어 하아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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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믿끝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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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끴 앗. 매헹엣엣엣엣엣엣엣엣엣 에헤헤헤헤헤헤헤헤 샀다가. 하. 샀다스 차면은 1홀드. 못사는데? 한번 돌려? 아니면 이 친구? 뽀자? 뽀자 용병? 고? 뽀자 용병 해야 되나? 뽀자 용병 고 뭘 쟁여놓기? 대작전? 용병 하나가 들어온다면 첨보가 나갈까? 부울이 나갈까? 오? 이번에 결판 나거든요 어차피 침착맨하고 이번에 침착맨하고 이번에 R 아키리아 테스 잖아 테스 이렇게 쾅쾅 독이 쎄야될거같아 버저가 뒤로 가는게 낫다고? 이렇게? 아 아 아 아 꽂아줄게요 아 민보 한번 믿어봐 아 너무 센데? 상대는 멀로크야 상대가 멀로크라면 쟤도 보호막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되지? 쟤도 보호막 없어 첨보가 있는게 낫텐데 이렇게 가자 이것도 의미 없잖아 응? 이렇게 가 아 이거 한번 더 줄 수 있었는데 서순이 좀 아쉽다 그죠?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서 그도 한번 더 주고 갈까?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이야 아주 아주 자 이렇게 가자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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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적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번 보자게요 그러니까 멀... 멀으로 가는 건 아는데 놈이가 말이 안 됐던 것 같아 독성이 어차피 아무리 키워도 그치? 이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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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누이가 떴어도 어! 씁 노밀하는 게 아닌 거 같아 어? 황금 첨보 만듭니다 날 열 받게 했기 때문에 어? 뭔가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안 드는데? 아면이나 하나 얘한테 덕을 바라는 게 의미가 있음? 아니면 하지마 그냥? 첨버 두 개 나오는 게 낫죠 아 못사지 못사지 아 돈이 모자라 독 바르고 다시 리븐되어 놓으면 참 좋은데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얼룩의 꿈이 뭐지? 데락인 건가? 예 예예예 이것이 쭈의 펄... 저 펄럭을 잘합니다 진짜 쭈의 펄럭을 잘합니다 아... 스몰트 왜요? 왜요? 네 왜요? 저 털렸어요 막판 한 번 하자 한 판만 더? 막판에 라면 물을 흘려서 막판 한 번 막판 자 배팅하십쇼 아 좋습니다 띠띠띠띠 5등 하셨다고요? 근데 지금 오늘 성적이 7등 3등 1등이에요 그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7등 3등 1등 5.2이긴 해 지금 가짜 샵 5등 좀 더 5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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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1버피소로 1등 왜 이렇게 안잡혀? 이상하다 파스스톤 이용자 많을텐데 이거 막 상위 그 랭커랑도 잡히잖아요 아이씨 끊어졌어 대접했습니다 대접 어떻게 하면 determined 45초 대주세요 네 어어? 님들 이 게임 초기 개발진 여덟명인 십 조속게임이었습니다. 이해 좀 십 조속게임이 뭐 여덟명이 만든 게임이에요? 대단한데? 어린 천재들 hop 패턴스 같아요 Ret native 흐으으으으으으으으 맞아? 이거 맞아? 어? 맞아? 어 varimile 라그는 원래 데미지 팔짜리 불덩어리 두개 품었던 친구인데 많이 변했구만 세월이 많이 변했어요 보통 내나? 왜냐면 이것도 돌아가잖아 아닌가? 아 얻는거지? 아 산거지 산거 그럼 안돌아가네? 얘 뭐였어? 해적? 오케이 오케이 어 칼! 사수해 사수해 이거 어딜까? 병령 좀 되게 딱딱한데 이거 지금 사면은 야 이거 해적하는데 라면 먹어도 돼? 어?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에요 얜 또 뭐야 얜 또 뭐야 어 뭘 그렇게 맛있게 드셔 이게 어떻게 가능해 어?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럼 세거든요 이름 세거든요 트렌즈마블 전장? 보통 이거 올리나? 에에에! 트렌즈마블은 맞고 전장은 블리즈컨 가서 그냥 맞고 제가 재밌게 한 거예요 아니 오모가 처음에 기계를 사 아니 토큰을 사 그걸 바꿔 근데 어떻게 기계가 두 개가 나오냐 이게 말이야 내 말은 이게 어떻게 가냐 뭐 앗, 빙창맨 빼주길, 감사합니다 불컨이 뭐냐구요? 블리즈컨 안 터져서 오이저 아, 저 지금 되게 잘 풀린건데? 아, 뇌절할거 같애 빠치스네 자, 여기서 이제 신중하게 하나 사야되는데 일단 업하고 여기서 신중하게 살만한거는 이 친구가 딱딱해보이니까 요거 사겠습니다 딱딱한거 위주로 살게요 딱딱하다 노발댁 만들어볼까? 노발댁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 오늘 그거 하세요 그 결산 모르겠어요 오늘 할지 내일 할지 시간이 좀 좀 애매해가지고 저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야 되세요 아 아 네 같이하실 내일? 내일? 내일 내일 하죠 내일 같이 하죠 그래요 내일 그럼 놀러 갈게요 응 됐어 이거야 뚝뚝뚝뚝 이겼다 아 켈타스 켈타스신거 이제 알았네 내일 풍이형도 오시면 좋은데 좀 그런가? 코로나 때문에? 연말? 연말 좋죠 어 그럼 풍이형도 연락 한번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홍송이 아저씨 못참겠어 어? 근데 지금 사면 안돼 세 번째 사야되거든 일단 열사 일단 열사 아 내조로 다음 턴에 사 다음 턴에 사 업하고 사 괜찮아 팔고 해봤자 어차피 이건 남아있잖아 홍송이 아저씨 괜히 샀어 어 ㅋㅋㅋㅋㅋ 오참 쫓았어 또 오?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좋고 신빙이 빨리 잡지 않으면 너무 커지겠는데 헬리 업하고 사고 이 친구도 쟁여놔 한 톤만 더 있자 홍통이 아저씨는 오늘 줘야 될 것 같은데 홍통이 아저씨는 오늘 줘야 될 것 같은데 꽈꽝 천보 팔고 사부도 괜찮죠 형 보고 사부 사고 저거 증시기 사고 한번 돌려서 보고 결정하죠 아마 통통이 아저씨가 정리해 이거 1순위 같은데 굳이 할 필요 없겠죠 4성에서 기계가 많이 나오니까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이거 좀 쎄 아이고 이건 좋네 이거 없었어도 됐네 괜찮아 바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댔군요 상금 뭐 했지? 이거 난 이게 좋은거 같아 에드가스 근데 그것은 진짜 잘 되고 아저씨가 이거 없었죠 그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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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청쇄해버리겠어 한 번 더 볼 수 있어 빳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헬로인데 멀록 다섯개 엎했어 흉압채 이거? 아니 밤바이트 난 저보다도 나이 찾고 싶은데 아니 흫 사기 아니야? 아 아 아 아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픈데 아 빠른 피플로 가야되나 이거 기계덱으로 가야될거 같은데 해적대 이거 있으면 좋지않나? 조진거 같은데 아 조진거 같다 이거 조졌죠 조졌네 조졌네 아 어떡해 얘는 왜 아드로스 내가 왜 얘한테 발랐지? 정신이 나갔어? 정신이 나갔다 조졌네 얼굴만 하다고? 왜? 그지? 들창고가 더 급한거 아냐? 정신이 나갔다 와우 아 대비해적이네 나 이것도 없어 sol 대성哥 수호 문 짱 요거 분 정신입 아 알겠습니다 주퍼대 승부 여기서 시작됩니다 쭈형이네? 악파하지 말자 쭈형이니까 쭈형이네? 쭈형이네? 해볼만해 해볼만해! 쭈형이네? 쭈형이네? 나도 쎄 괜찮아 쭈형이였어 확률이 있어 꽤 높아 어 좋아요 얘가 죽었네? 제일 달성 이겼어x2 이겼어 아! 비겼어 오케이 계속 여기 4성에서 쇼금 가야해 치면은 아 이거 고민된다 근데 합치면은 자 자 자 자 하하! 하드와 바닷바람! 정말! 저도 그게 벌써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들이자 아 왜 6개야? 저 왜 6개에요? 기물이? 흐흫 재밌죠? 보세요 아 나 죽을수도 있겠는데? 여기 좋아 아 아 죽였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건 수미 쌍관 7등, 3등, 1등 이것이 우리네 인생 아닐까요? 저게 잘 안 맞죠? 그냥 수미 쌍관 우리 인생 아닐까? 좀 따셨나요? 야 쟤 풀렸다 와 와 나왔어 나왔어 아 나 독이 없네? 죽었네? 저불세다 황금놈이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오겠습니다 선생님 들어가십쇼 창코가 좀 바로 나가셨네 닌디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오히려 좋아 들창코 나왔으면 뇌저랬어 들창코 나왔으면 뇌저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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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장 여기까지 하구요 아 아 아 아 아